대구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복무 위반에 따른 조사 대상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대상입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고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되거나 신천지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되기도 했고 자가격리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 A씨의 경우 신천지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보건소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1명이 2주간 격리돼 복원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경제부시장 부속실 직원 B씨는 검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근했다가 동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제부시장 등 15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또 달서구청 공무원 C씨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외출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이 3명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공분을 산 대표적 위반 사례라고 판단하고 엄중 징계할 것을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리게 되는 징계위원회 새의 최종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뉴스 우성문입니다.